같은 느낌? 네 그래서 한방에 한방에 세리데스네? 그렇지 한방에 세리데스네 오늘은 유러치기 편하게 치는 방식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떠십니까? 제가 지금 3만명 구독자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그 일상 조회자님이 아니 언제 2만명 될 거야 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3만명이 되고 있으니 기분이 좋죠 뭐 편집도 안 하는 놈인데 좀 이쁘게 봐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믿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기본 연령대가 65세에서 네 75세입니다 75세 맞나이죠? 와 이거 큰일났네 남상교조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주원 훤원 와 슈퍼채 큰 금액 보내주셨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갑자기 아까 추워서 근데 더워죽하네 조회자님이 왜 아 조회자님하고 한번 손님께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저기 해야 되는데 네? 네 아주 그 이상한 테이블에서 서서 서서 진 거예요 조회자님 네? 뭐 알고 계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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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그렇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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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봐... 이거 저건데? 아니... 봐왔네? 이거 거기서 많이 보던건데? 이걸 쳐야 돼... 말아야 돼... 내공 빠지면 인정인가요? 하하... 에... 또 모르갔다... 에... 또야 모르갔다... 에... 또야 모르갔다... 에... 또야 모르겠다... gonna be justo sie 심사님 아 그만 웃기세요 공 잘 맞고 있는데 그렇게 심한 구찌를 하시면 어떡해요 진박사님 이거 인정인가요? 이거 20포인트 안해서 이거 인정입니까? 200개 치기? 미치겠다 아니죠? 더워 이 안에서 200개만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몸속에 땀 났어요 땀 났어 오늘 이걸로 끝장내자 야 이쁜이들아 오빠 좀 도와줘라 오늘 아주 그냥 끝장내자 그냥 이걸로 아휴 힘들어 아휴 안 되는 거 있어요 아휴 나는 문일석이에요 켄트도 아니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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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쳐줄 것 같아 조회장님 조회장님 글 쓰는 거면 아휴 내가 미쳐 아니 이거요 조회장님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걸로 끝내버릴 거예요 그냥 오늘 이걸로 시간 내와 미치겠다 미치겠다 어휴 안 맞을 뻔했다 실제로 이렇게 치는 것도 한번 보실 만하지 않으세요? 시청하시는 분들 네 조회장님 웃기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됐다는 애는 겁나게 식여서 치고 있는 건데 에? 조회장님하고 칠 때 이걸로 내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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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재미로 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분들 아 오늘 왜 이렇게 가서 그러시지? 아니 실전에 이렇게 치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다 우리가 사전에 이런 거 치기 없었잖아요 지금 라이브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요 아 조회장님 저 150이잖아요 이걸 잘라서 피리 올려가지고 보는 분들이 욕을 하나 안 하나 뭐 바른지 한번 볼까요? 네 이거 킹뼈치는 거잖아요 키스 어휴 이해를 못 하시네 다들 왜 그러시지 저 조회장님한테 다 물들으셨나 봐 아 조회장님 때문에 미쳐 얼른 가서 한번 게임을 쳐서 한번 이기고 와야지 지난번에 진게 똥 똥 똥태불에서 져가지고 져가지고 하 고민이 많아요 내가 내가 고민이 많다 이걸 깨다 새해 놓칠까 내가 고민이 많다 아주 그냥 만연구가 아주 제대로 걸려버렸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아휴 깨서야 이제 아휴 신난다 죄송합니다 더워 더워 물 한자 더 먹어 이제 하늘 같다 이것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시청하시는 분들 와 아유 죄송합니다 하이사로 사장님 저한테 문자 한번만 남겨주세요